한국의 설렘 아니 이것은 어디지? 네 청소 인사드리겠습니다 24 쌤웅웅이닷스 안녕하세요 청소겠습니다 와우 뭐가 지나간구나 여기가 어디에요?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걸 할까 하다가 유정으로서 이제 저희가 독서부 때부터 한 음물만 계속 파신 분이 있어요. 연기를 하고 싶으시다고 알고. 연기! 처리 다 해! 연기왕 최영재 형. 넘겼는데 여러 개 다 싹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와, 영재가 준비한 거야, 오늘? 네, 오늘 제가 여기 로케도 제가 찾아봤고 탐사도 했다면서요? 네, 저 여기 접... 답사죠. 사전 답사도 왔었고 탐사는 뭐? 탐사는... 여기 고대 유물이 있습니다. 뭐... 감사하여! 도깨로! 심혜의 막... 감상... 비슷하잖아, 정신이. 계속 오락부를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독서할 때부터 연극하네, 연극하네, 연극하네. 왜냐하면... 액틴 is my love. 우리는 이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감정 표현. 회전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연극을 하게 되었고요. 커튼까지 싹 준비해 놨어요. 연기 좀 치시나요? 연기요? 연기 좀 치냐고요? 네, 타이래. 타이래요. 만 200채는 거 같아요, 이때. 형, 형 연기학과, 연극 뭐 아니에요? 뭐였지? 고등학교 연기 전공 출신이잖아요. 7대2의 비유를... 그쯤 됐을 거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오늘 예비 배우를 모셨습니다. 멤버들도 몰래! 누굴 준비했어? 진짜 멤버들도 몰래 준비한 거? 바로. 신정은 세윤님! 미룡은 표정, 미룡은 표정. 레이스! 바로 우리 예비 배우 신정은 배우님을 오늘 초청해서 오늘 같이 여러모로 여러모로 도움을 주실 요정입니다.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작품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요즘 작품 또 열심히 하고 있죠. 무슨 작품하고 있죠? 4위를 만나러 가는 길. 나는 내일 4위에 너를 만난다. 아... OST까지 직접 부르시고. 제목이 되게 비슷하네요, 뭐랑. 누르마게. 어쩔티비? 아, 네 알겠습니다. 유치뽕작까지? 한번 기초부터 배우러 가볼까요? 바로, 바로 가볼까요? 아, 오늘 선생님이구나. 여기서 하는 거예요. 좋아, 좋아.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초 훈련을 도와줄 신유라고 합니다. 박수! 어, 근데 약간 단블랜스 있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악마가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올드하다. 너무 올드하다, 형. 뭐야, 나 스무살밖에 안 됐네. 먼저 이제 가벼운 안면 스트레칭부터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어허, 경민군 잘하시네요.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만나요?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고 먹으면 되는 거죠? 네, 가벼운 안면 스트레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입술 상하좌우 삐죽이기입니다. 이거 지은이 못하는데? 자, 입술을 이렇게 쭈욱... 뽀뽀하면 되는 건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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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게 뭐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가벼운 안면 스트레칭입니다. 입꼬비에 자연성을 좀 주는... 자, 다음. 입꼬리 당기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이거 잘해. 입술 양쪽을 번갈아가며 최대한 위로 당겨서 5초 정도 유지한다. 입인데요. 한 개씩 당겨주는 겁니다. 음? 음? 응? 신 wij 맛cationrd 셀카 포즈 아닌가요? 맞아요. 어우..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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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컴퓨터를 왜이렇게 잘해? 이쪽, 이쪽 닦고 닦고 이쪽, 이쪽 닦고 닦고 이쪽, 이쪽 닦고 닦고 그렇죠, 이쪽 닦고 닦고 이렇게 해볼게요. 네! 오! 잘한다!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 안면 근육 풀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몇 번째? 네 번째 몇 번째 다섯 번째 싫어하지? 안 물어보는 게 나을 듯 얼굴 풍선 만들기입니다 얼굴을 풍! 와 너무 잘 된다는데? 풍선을 불듯 입 안에 공기를 가득 넣고 부풀인 상태로 공기를 입안을 굴린다는 느낌으로 이제 1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하면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시스토어치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끝났습니다. 정확히 15초죠. 0.01초도 틀리지 않았어요. 한 치즈가 붓기 뺄다는 건데. 약간 좀 풀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렇죠? 붓기도 같이 빠지는 느낌. 근데 이제 네 번째를 하면 그게 진짜 확실히 체감이 될 겁니다. 몇 번째? 10번째! 정말 안 들어. 15초 동안 얼굴 전체를 힘껏 찡그리는 다음에 이제 반복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얼굴 찌푸리기죠. 네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눈물을... 뭐야? 저렇게... 너무 귀여운데? 자 그럼 이거 한 명씩 풀게요 이거는. 이거 안 되겠다. 저 제대로 할게요. 자 한진 군부터 시작. 얼씨구 얼씨구? 얼씨구? 아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요. 애기 애교부리는 거 아닌가요? 경민 군 보여주시죠. 내려놓으세요. 모자이크 해주실 거예요. 아딘 스포 오면은... 죄송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못 나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쉬고요 쉬고. 잘하는 편 아니에요? 좀 이렇게 풀린다는 느낌으로. 풀린다는 느낌으로. 그렇지. 오 방법은 좋았는데? 좋습니다. 다음 영재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진짜! 아! 안 되겠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저희 이거 저 못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나도 다시 하지. 그럼 나도 그렇게 안 하지. 아! 경민 좋다. 경민 좋다. 누가 그렇게 해. 오케이 마지막 도훈이 형. 도훈이 형 이거 잘하잖아 솔직히. 아! 아! 다들 왜 이러실까? 아 이건 너무 너무해. 야 이건 그냥 인자는 미소 아니야? 다섯 번째는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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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제 얼굴의 모든 근육을 쓴다는 느낌으로 크게 크게 벌려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머머머머머머머 아! 잠시만요! 안 될 거 같은데요. 안 될 거 같은데요? 아 잠깐만. 안 될 거 같은데요? 귀엽네. 환진군 해보시죠. 얼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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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알겠지. 이거만 하다가 다음날 저리 가게 되면 에? 으음 오 얼굴에 모든 근육을 쓴다는 느낌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입이 또 엄청 크잖아요. 아아 형이 약간 그 요하 땡 그걸 먹는 것처럼 해봐. 자 들어간다. 와아 왜 그래. 왜 나한테 난 완벽해. 아니, 빨리 먹을 때 형이 이제 엄청 형이 넣고 싶으면 다 넣었어, 뭔지 알지? 간다, 자, 먹자 그냥 주먹 날라가는 거 아니야, 주먹? 아, 그렇지 그렇지 멀시고 아니, 5회, 5 다음에 5회 진짜 너무해 나 진짜 키바다, 미안해 너무해, 너무해, 너무해 영재 군 가보시죠 아, 기대돼 이겁니다, 여러분 스티크 같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조은이 형이 잘해 조은이 형이 잘해 조은이 형이 잘해 조은이 형이 잘해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다음 챕터다 이름하여 발음 연습 발음 연습 간장, 공장 이런 거 아니야?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젓가락이 여기 있죠, 여러분 나 이거 진짜 잘해 이렇게 가로로 문체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미소를 유지한 채 카메라를 응시하고 호흡이 끊기지 않고 읽어야 돼요 아, 나 호흡 진짜 짧은데 시범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한 개로야 되는데 자 강강강강강은 강강강강의가 강강강강강은 강강강강의가 엉망이죠? 아니요, 그걸 또 용케 다 잘 외워서 하겠네요 그럼 젓가락 다들 챙기시고 한 명, 누가 먼저 해볼까요? 한 명 제가 할게요 렛츠고! 쫌 선나지 잘생겼어 이 배우 좋네 아이, 뭐해? 아이, 뭐해? 아이, 뭐해? 아이, 뭐해? 아이, 뭐해? 아, 진짜 아, 너무해 아, 하지 마 너무해 TV 꺼, TV 꺼 이렇게 여러분들은 안면 근육이 모두 풀리게 되었고요 와우 발성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와우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공명이란 게 있죠 공명은 뭐하십니까? 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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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명이란 쉽게 말해서 소리의 울림, 신체 기관 등을 이용해서 울림을 다르게 쉽게 만드는 것을 공명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 자료관 조사를 한번 살짝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제 숨을 들이쉴 때까지만 하품을 크게 해본다 약간 그대로 내뱉지 말고 그 상태에서 거울을 보면 이제 놀랍게도 목적과 영국에는 이렇게 버려져 있죠 맞아요 이게 이제 고음할 때 이렇게 돼야 돼요 그 상태로 입을 다물고 허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술과 코에 떨림이 잘 전달되나요 여기서 음 마 에서 아 하고 코를 만들어보세요 아 아 소리가 달라지면 그건 비음이고 아 아 이런 비음이고요 이러면 이런 비음이고 그냥 아 에서 소리 아 소리가 똑같죠? 아 그쵸? 그럼 이거 그냥 공명이 그러면 이 공명 상태를 만들어서 대화를 잠깐씩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좋아요 좋습니다 아 아 좋습니다 해서 이 상태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오늘 뭐 먹었어요 오늘 뭐 먹었나요 오늘 뭐 먹었어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했었던 훈련 방법을 2인 1초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오 렛츠고 한 분만 올라와주세요 나 좋아한다 올라와 나 좋아 나 아 이 형님 좋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서로 엄청 집중하면서 내 손을 거의 딜레이 없이 계속 따라와가 프리스타일 연습 아니야? 이렇게 계속 따라와 딜레이 없이 그렇지 집중해 네 아 아봅 네가 움직여봐 팀워크 호우 호우 일단 따라해야되요 그나 저쪽 뒤에 보신 형 내 준비를 하시데 klaär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더 집중해야 돼x2 더 집중해야 돼 왜 이렇게 빨라 굉장히 싱가포드랑 잘 달라요 약간 이렇게 서로에게 집중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할 건데요 몸을 막 엄청 써도 돼요 이거 집중돼 우리 행복한 Let's go 들어오세요 잠시만요 진짜 스트레스 왜 둘이 하세요? 이러면 또 한지훈이랑 해야 되는데 아 진짜 또 왜 이렇게 좋아해x2 형 형 하고 제가 따라할게 그래 내가 먼저 할게 처음에는 쉽게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좀 뭔가 따라올 수 있게 그래서 손 닿으면 어떻게 돼요? 찌릿찌릿 손 닿으면 이렇게 뽀뽀하잖아 그리고 조금씩 이제 범위를 이렇게 넓혀가는 거죠 그쵸 이쪽으로 와 아니 뒤로가x3 아니 뒤로가x3 별로 감균 유지 좋아요 오 좋아요x3 좋아요 뭐야 뭐야 자 이제 한진이 이렇게 넘긴 거예요 4통을 아 넘긴 거예요 센스있네요x2 센스있네요 여기다 온 집중을 모아야 돼 모든 집중을 써다 온 우주의 집중을 한진이가 여기다 쓸어 담아서 더 크게x2 손가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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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으로 바삭바삭 소리가 날 것 같아 그렇지x2 야 어지럽겠지 아 뭐야 진짜 집중해야 돼요 메인 나왔습니다 렛츠고 화이팅 기대주들입니다 메인입니다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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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 할 것만 보여주자 죄송합니다 승부가 아니고 서로에게 집중하는 그러니까요 아니 아무도 승부라고 생각하는 보여드릴게요 더 뭔가 확실히 서로에게 집중하는 서로에게 집중하는 느낌 있어 좋아x3 좋아 누가 누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영화? 야 지금 영화의 한 장면 같아 지금 거의 누굴 따라가고 야 지금 영화의 한 장면이야 지금 거의 누가 누굴 따라가고 모르겠어 지훈이가 아 도훈이가 지훈이래 나 잘할 것 같아 내가 형 따라가 올게 잘한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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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스튜어트 진짜 마을 하겠습다 마을 하겠습다 마을 하겠습다 마을 하겠습다 이제 서로에게 집중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것도 2인 1조예요 오 말 없이 표현만으로 감정 표현 해보기 말 없이요? 그렇지 예를 들면 기뻐 너무 귀여워 짜릿함 아니야 스크러 아니야 스크러 스크러 그러면 누구부터 해볼까요? 신현 씨 저랑 먼저 하시죠 좋아요 어렵겠다 기대돼요 기쁨 두려움 불쾌를 해보겠습니다 둘 셋 기쁨 어색한 인사까지 불쾌 싫어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상쾌 상쾌 두려움 아니었냐? 귀여움 이거 들어가면 됩니다 아 좋습니다 어렵겠다 자 가자 이거 엄청 어려워요 아니 내 생각에 Let's go let's go 너무 멋졌어요 이게 약간 다 똑같으면 안 돼요 우리 또 표정 장인들이잖아 그러니까요 이 팀은 슬픔, 행복, 그리고 고통스러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슬픔부터 가볼게요 시작 어우 슬퍼 시험이 막 시험이 막 경빈이 의창하는 거 아니야? 졸리면 안 돼요 아니 저희는 조용히 해줘야 돼요 그래야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좋다 좋다 갑자기 행복해지네? 갑자기 고통스러워져 갑자기 고통스러워져 아 나 슬픈데 진짜 울었어요 한 10초만 더 주면 진짜 울 거 같아서 나 은우 형이 잘한 거 같아 잘했어 잘했어 Let's go Let's go 잡님 팀 잡님 팀입니다 이번 3팀은 한번 저희가 감정을 말 안 해줄게요 그러니까 제가 던져줄 때마다 그렇게 확확 바꾸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미리 안 해줄게요 일단 손 잡고 10초 정도 몰입할 시간을 드릴게요 아 이거 몰입이 중요해 철판을 까세요 분노 화가 났어 화납니다 화났어 지금 엄청 화났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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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서워 오 지면 안 되죠 아니야 아니야 너도 더 화내 한진아 너도 더 화내 너도 더 화내 화내 싸워 싸워 진짜 너무 찾기 화를 내기에는 잠깐만 보죠 나 선수로 찾는 거라고 누가 화낼 때 가서 펌핑하냐고 뭐야 뭐야 뭐 하시는 거죠 한진이 형 살면서 하나도 안 싸워본 거 같아 자 자 자 자 손을 잡고 허무하다 아 이거 허무해 택배가 도착해서 이제 버전발로 나갔지만 택배가 택배가 아니었어 맞아 택배가 안 왔어 안 될 게 아니야 그렇게 너무 허무해 진짜 한 달째 기다렸는데 한진이 형 지금 약간 아쉬움이야 허무함 약간 한진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치솟았어 진짜 한진이가 도착해 갑자기 왜 이렇게 하냐 그냥 그냥 범용적이잖아 그냥 진짜로 위로 위로 위로해 줘 어 어 도웅 분장 아니에요 도웅 분장 아니에요 도웅 분장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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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깡아지 않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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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친한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았어 너한테 진짜 미치겠다 저 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강이었습니다 아 진짜 이 팀 잘한다 이 팀 잘한다 이 팀 잘하네요 아 잘한다 아 진짜 잘한다 아 진짜 잘한다 맛집이네요 맛집이야 아 이 팀 이 팀 잘하네요 이 팀 잘하네요 진짜 레전드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훈련법을 할 건데요 이거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이즈너 훈련법 어 이게 뭐예요? 아시나요? 저 이거 봤어요 네 이거 보셨어요 이게 약간 서로한테 집중하는 약간 그런 훈련법 아닌가요? 맞아요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상대방 말을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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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은 말을 반복하며 기계적인 상태를 만들기 똑같이 따라해야 해요 상대를 약간 그 스턴걸리게 해야 하는 거예요 상대를 약간 그 스턴걸리게 해야 하는 거예요 넌 지금 말을 하지마 나 하지마 계속 말 말하지마 알겠어 집중해 집중 말이 반복된다 싶을 때 다른 말을 뱉어가지고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균열을 준다 머리가 스트레스 받겠는데요 너무 깊게 생각 안 해도 돼요 그 교류에 교류 그 순간에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두 명씩은 팀을 이제 어떻게 해볼까요? 저는 신윤 형 할까요? 어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내가 영지 형이랑 해야 해요 아 그럼 내가 지윤이랑 할게 같이다 렛츠고 한 번은 연습할 겸 잠깐 해볼게요 우리 목 잡고 할까? 오케이 어떻게 하고 싶어? 목 잡고 싶다 이거 지금 뚫는 거 아니야? 아 레전드 목 잡으시면 안 돼요? 연습하면 잠깐 해볼게요 어떻게 넌 너무 잘생겼어 나도 너무 잘생겼어 넌 내 스타일이야 분명 난 형 스타일이야 입술이 너무 예뻐 우리 입술 예뻐? 막 좀 쳐주실 수 있나요? 뽀뽀할까? 뽀뽀하자 들은 게 뽀뽀할 때밖에 없어요 이거 어렵다 어렵지 어렵지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시작할 건데 시작하기 전에 딱 10초만 몰입할 시간을 줄게 서로한테 그냥 약간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 교류를 교류를 집중해야 돼 이가 목 잡지 말고 쭉 떨어져서 하자 오케이 겪는 건 몰입하세요 아까 슬픈 때처럼 오케이 형은 학교를 졸업했어 맞아 학교를 졸업했어 넌 아직 졸업을 안 했어 맞아 나 졸업 안 했어 나는 오늘 학교를 갔다 왔어 너는 학교를 갔다 왔어? 맞아 아직 애긴 해 예시를 보여줄게 마지막에 안 되겠다 두 분 유망주입니다 유망주예요 잡으세요 넌 혼자요? 응 나는 지금 형을 보면 웃고 있어 너 지금 나를 보면 웃고 있어? 넌 안 웃고 있어 난 지금 웃고 있어 너 웃고 있어? 안 웃고 있어? 사실 안 웃겼어 안 웃겼어? 나 안 웃겼어 안 웃겼어? 나 안 웃겼어 왜 안 웃겼어? 나 안 웃겼어 형은 지금 나한테 화가 날까? 잡았다 아니 잠깐만 넌 안 웃고 있어? 웃고 있어 너 웃고 있어? 나 안 웃고 있어 이게 뭐야 쭘킹 쭘킹 찜찜!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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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건 나부터 할게 알았어, 형부터 해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넌 지금 팔짱을 꼈어 방금 풀었어 맞아, 방금 풀었어 근데 지금 넌 어디를 보고 있어? 난 지금 형의 코를 보고 있어 내 코를 보고 있어? 난 지금 너의 눈을 보고 있어 나도 형의 눈을 바라봤어, 지금 근데 너는 오늘 뭔가 생각이 많아 보여 난 그것 때문에 힘들어 그것 때문에 힘들어? 아, 좋았는데 아, 근데 나 근데 뭔지 알 것 같아 그 울컥하는 포인트가 뭔가 생각이 많았다 어, 나 상을 가 근데 지금 목줄이 울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지 내가 한진이 한 번 해볼게 이 길을 타서 가봐요, 형 아, 나 너무 기다려, 지금 그니까 한진과 신이 형 Let's go 진유 한진이 지금 긴장했어? 조금? 형은 더 긴장했죠 형은 긴장했기보다는 약간 설렘이 조금 더 나도 좀 설레요 왜 설레요? 형은 지금은 맞추고 있었어 그런 거 하면 나도 설레 그런 거 하면 나도 설레 헉 하고 가는 거예요 밥 먹었지 나도 먹었어요 그래서 너의 기분은 어때? 행복해요 형도 배부르면 행복해 그러면 밤에 같이 밥 먹자 그럼 뭐야? 거래 끝났나요? 공격적인 연극을 하기 앞서 공격적인 연극을 하기 앞서는 공격적인 연극을 하기 앞서 몸 풀기 형식으로 간단하게 투어스 연극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zip prosecutors 이름. 내가 이 멤버가 된다면 말야 내가 이 멤버가 된다면 말야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네 모닥불, 숙소에서 이 두 가지 환경에서 내가 이 멤버가 되어서 직접 연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끼리 한번 내가 어떤 멤버를 해보면 좋을까 뭐 내가 이 멤버를 하면 잘 따라할 자신이 있다 나는 그러면 영정할게 너 나 할까? 나 경민이 할게 난 지훈이 할게 나 신이에요 나 한준이 자기 소홀하자 경민이에요 어 부모님은 나는 지훈 나는 한준 나는 영재 나는 누구지? 아 신이에요 형 나는 도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위에서 하면 되는 거야? 어 나도 나도 배우다 배우 후후 후 후 후 한 번 됐지? 됐지? 한 번 됐지? 자 됐어 형들 근데 오늘 모닥불 한다고 하지 않았어 어 오늘 모닥불 할까? 정빈아? 내가 하자 했어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아 오케이 하자 앉을까? 지훈이 형은 맨날 모닥불해 진짜 어 아 지훈이 얘기해봐 뭐예요? 우리 진짜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너무 낮아졌어 뭔가 뭔가 누가 누가 뭔가 어떤 점에서 약간 어떤 점에서 일단 경민이가 말을 너무 안 들어 피드백 수정도 안 되고 안녕하세요 경민이 너 경민이 너 어떻게 생각해? 지금 노력하는데 아 그럼 노력을 안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그랬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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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운이 형 너무 똑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어 오케이 가자 오케이 오케이 렛츠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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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y 큐브 근데 경민아 너 그거 알아? 너 그때 너도 열심히 안 한 거? 근데 알 것 같아요 약간 열심히 근데 노력보단 결과 더 중요하잖아 안 보이잖아 근데 노력보단 결과 더 중요하잖아 안 보이잖아 아 아니 진심이야 뭐야? 장난인 거지? 나 지훈이 따라 하는 건데? 난 좀 서운할 뻔했어 아 진심이야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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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완전 그러니까 사람들도 알아야 돼 이런 안건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우 전혀 전혀 장난인 거 오케이 렛츠고 그냥 우리 경민 알았어 더 열심히 하고 끝나고 형 같이 좀 연습하고 같이 집 가서 우리 해먹고 해먹고 좋아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그러면 네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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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할 사람? 형 하고 이제 여기서 숙소 이제 숙소 입장하는 걸로 왔어? 응 왔어 우리 그거 그거 퇴근 사진 한번 찍자 응 오케이 오케이 vê회예요? 횡 Region 회예요? 많이 먹어 많이 먹어 회 회 회 형 한입맛 회 areas 회 왔어 같이 먹어 회예요 형 한입맛 아 진짜 형 한입맛 씨훈아 가입해봐 안전 아니 형 나 먼저 한준! 아 형 나 먼저 씻는 거 한준! 아 나 안 해 아 형 하아 먹어 지훈아 먹어 어 형 근데 다이어트 중이라서 다이어트 중이라서 그렇구나 한준 형 안 짜요? 난 드라마 봐야 돼 한준 형 안 짜요? 드라마 미디어스 도나! 도나! 정신이 찍혔어 아니 진짜 같이 봐x2 진짜 같이 봐x2 그래 좋아 같이 봐 도나 형 몇 분 벌었어? 어디 거예요? 어디? 어디 거야? 그 투어스 오 예쁜데? 예쁘죠? 한 번 써봐 잘 어울린 것 같아 너무 잘 어울린 거 너 너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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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잘 어울린다 도은 형 도은 형 불 좀 봐 불 좀 나 괜찮아 아 한준 형도 저 먼저 잘게요 안 먼저 사 형 잘게요 어 야 도민아 자 형? 야 그럼 내일 몇 시 출근이야? 저 내일 10시 반이 나 내일 좀 갈 때 깨워주러 나도 형이 형 자요? 형이 잘게요 응 너너랑 눈매야 형 자요? 잘게요 잘자 잘자 지금 잘 거예요 형들 진짜 자요? 형들 진짜 자? 잘 자 진짜 자 진짜 자 진짜 자 응 안진이 형 진짜 자 안진이 형 진짜 자 너너랑 눈매야 아 아 이경민 방금 문 닫아 도은이 형 진짜 자 안진이 형 아니요 이 형님 눈 닫고가 おー 자 아니야 아니 G-민 아니야 G-민 아니야 G-민 G-민 아니야 G-민 아니야 G-민 아니야 G-민 아니야 G-민 아니야 이렇게 끝이 났다 아 왜 이렇게 못 살려 다들 연기력이 진짜 빛나는데 자 이제 다시 와서 자 앉아볼까 그래서 좀 어땠는지 각자 얘기를 조금씩 후기를 다들 캐릭터성이 진짜 잘 나타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못 살렸어요 형 저 지훈이요? 네 지훈이 좀 까불어야 되는데 아 왜 까불어 제가 까불지 못한 성격이라서 내가 맨날 내가 형이 쓰는 거야 형도 해주고 네 이제 또 본격적으로 저희가 연기를 달려가는데 제가 시노시스를 다 설명드리고 저희가 이제 등장인물까지 한번 다 정해볼 건데 1막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름하여 파이틴 인사이드 파이틴 인사이드 파이틴 인사이드 파이틴 인사이드 파이틴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건가? 그래서 2막도 여기서 일단 바로 설명해드릴게요 제목 해볼까요? 제 2막 이름하여 누가 내 치즈를 훔쳤을까? 누가 내 치즈를 훔쳤어? 뭘까? 야 Q. 정체차은 왜 정체차이고 정체차이니까 뭐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읽어야지 그런 거야? 나 잘할게요, 나 잘할게요 아우, 오, 마이 갓 옛날에는 포파보프가 있었어 포파보프는 다른 포파보프가 포시포포를 시켰다 히히히 Y2시Y2, H2시H2 Y2무수H2, H2무수H2 잘한 거 같아 이건 쉽지? 그래 도토리가 문을 두루룩 두루룩 미소 유지하셔야 해요 열었는가? 두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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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었는가? 앞집 팥죽은 붉은 풋팥죽이고 뒤집 콩죽은 해콩 정콩 콩죽 울집 깨죽은 검은깨 깨죽인데 사람들은 해콩 정콩 콩죽 깨죽 죽 먹길 쉐쉐쉐쉐쉐 이 영상은 감사합니다.